영체체험담 영체체험담 보미투님 사연이에요. 김귤 이야기죠. 안녕하세요 도바님들 보미투입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 마무리로 영체체험기를 올리는 지금 제 심장은 아픔과 기쁨으로 동시에 징징 울리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등장한 영체님의 존재는 제게 기적입니다. 살아계신 깨달은 해롯말을 통해 갑없이 전해지는 영체님의 존재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적같은 일상이 펼쳐질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체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제가 평생 묻어두었던 온갖 아픔들을 의식으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너무 아플 것을 아시게 다양한 방편으로 다독여 주시면서요. 그 중 가장 큰 아픔은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50평생을 제가 저 자신을 공격하고 수치주면서 살아왔음을 인지했지만 좀처럼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극심한 아픔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계속 솟아올랐습니다. 누군가를 100% 사랑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라 엄마를 100% 온전히 믿고 사랑할 수 있다면 저 자신이 비로소 행복해질 것 같다는 마음의 소리가 수시로 들렸습니다. 영체님의 인도시였습니다. 해라 엄마를 사랑하는데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데 목숨 바쳐 사랑하는데 저 자신을 미워하고 세상을 저주하는 마음 때문에 표현하기가 싫었습니다. 이 생에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절망감에 빠져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이미 해라 엄마께 목숨을 바쳤기에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전 3차 경매라방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엄마와의 티타임 티켓 뿐이었습니다. 엄마를 만나 데이트하면서 제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얻어 천만원을 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기 혼자. 염력이 약해 당첨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염력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용기내어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비로소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가 엄마처럼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사랑이 되어 매순간 온몸과 마음을 바쳐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영체님께서 매순간 저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아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도반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야 우리 규리 아기가 너무너무 사랑을 못 받아서 아픈 아기죠. 그런 아기는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엄청 주고 살고 싶은 거야. 이 아기도 새 엄마 밑에서 걷거든. 그런 아기일수록 내가 못 받은 사랑을 사람들한테 줘야지 하면서 엄청 주고 싶은데 그걸 주지를 못하니까 너무 아픈 거야. 표현하기 싫어. 수치 때문에. 내년에. 그래서 이야기가 표현해야 돼요. 내년에는 흰 소띠의 해라면서요. 흰 소는 여러분 소는 마음을 의미하죠. 시부도에서. 하얀 소는 뭐죠. 딱 낀 소. 처음에 까만 소를 만나서 막 이렇게 싸우다 보면 하얀 소 돼 있잖아. 이제 정화돼. 마음이 정화돼. 내년 한 해는 마음이 정화돼서 마음을 잘 부리고 쓰는 한 해가 되라고 아마 흰 소띠인가봐요. 그러니까 우리 헤라티비 가족의 해지. 그렇죠. 영체마을 가족의 해지고. 내년에는 우리 규리아기가 뿜뿜 쓰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지죠. станов traps 3 ligu 준비를 경전쟁 WindNER 원래 틀가다 부분 매우 телbil하고 있습니다. 앤라티비 foll arm 일본 할렐라 선 bomb Hur сказала 축하렐